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무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화창한 주말에 저의 헌트를 보러 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재밌게 보셔야 할텐데 부디 재밌게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재밌게 잘 봐주시고 주변 입성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보신 건가요? 이게 제가 다소곳은 자세로 평을 마다온 본문이었습니다. 경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에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인쇄된 거고 그냥 얘기도 한 번 해주세요. 이게 인쇄된 거예요? 바쁘신 전화고요. 시영시영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호흡하는 3주차 무대에서 홍시적으로 무대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름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황트라빈 영화가 잘 마무리되어 가면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인판에서 영화 황트라빈 관람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황트라빈을 다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0번도 조용히 해요. 말투실까? 네. 가을이 이제 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자! 자! 자녀분을 갖고 왔는데 일로와. 우산 달라고 3주로부터 주세요. 아 찍고 있어요. 아 됐다. 그럼 감독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여. 아 여기도요. 여기도요! 아.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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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영화 볼 수는 이제 소풍 나올텐데 저기 맨 뒤에 흰옷 입으신 분 아유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더워 어 근데 잘 뛴다 잘 받으세요 아 진짜 일단 선물 받으실까 해주세요 네 남의 핸드폰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희수 희수 고마워 네 저는 사이닝이 남긴 포스트입니다 2열의 20번 2열의 20번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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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보세요 B열의 2열 2열 2열이에요 E열 A B C D E 열의 20번 다음은 나의 허블리 허블리 허블리가 좀 알아줘요 고감 아니에요 진짜 3열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왔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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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지민 지민 고마워요 primero 분명의 여긴 선물 다시 우성이 형 안주셨죠? 와우! 와우! 고생하셨어요! 와우! 와우! 여러분 랜덤 좀 이렇게 좌석이 랜덤을 볼 볼 파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잘 못 드리게 돼요. 지금 선물이 이쪽 드리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쪽 코너에 가장 코너 구석의 맨 뒤. 네.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빨간 등 들고 있는 분. 처쳐. 처쳐야 돼요. 이름을 어떻게 주시면 돼요? 그입니다. 오셨다. 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싸인은 지금 우리 영상을 찍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시험은 없어서. 손을 끊고 있는 분. 손을 끊고 있어요. 손을 끊고 있어요.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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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누가 드릴까요? 목을 먹으면. 오셨다. 가래요. 자, 이쪽으로 2쪽으로 2쪽으로 3시 2시 2시 제이마연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추석이 시장으로 촬영을 할 테니까 예, 한두 분 모신 분들은 가족들과 다시 오시고 친구들과 다시 오시고 해야되면 다시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사진을 좀 많이 많이 엄마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으로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리아엘으로